서초구 서초동, 이번에도 또 사이즈가 있습니다. 통건물인데요. 팀장님 어떤 곳인지 여기도 먼저 계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계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반대편 왼쪽에는 방배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남부터미널역이 있는데요. 마치 더블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198.7제곱미터, 옆면적은 396.43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총 5층이고요. 필로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좀 다양한데요. 원룸, 1.5룸, 2룸, 3룸 그리고 총 9세대가 있습니다. 준공 날짜는 2018년 12월. 네, 준공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제 막채 태어난 갓난아기와도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43억 원 예상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갓난아기와도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그대로죠. 아직 한 살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따끈따끈한 이것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건물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 주실까요? 네, 강남권의 통건물이라고 하시면 많이 비싸고 투자금도 많이 들지 않을까, 내가 과연 강남의 건물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포기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모든 물건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투자를 해봄직하만한 그런 투자처가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강남 서초구의 서초동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의 이 통건물은 일단 1층에서 4층의 원룸, 투룸, 스리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5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층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룸, 스리룸이 테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얼랜드 구조에 그런 주방이 만들어져 있어 넓어서 많이 인테리어로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급 자재도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욕실과 주방의 인테리어가 마치 그런 세입자나 들어오시나 입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수준 높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집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하고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무인택배함으로 더욱더 편의성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보통 건물을 보시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다가구 통건물이라고 하면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임에도 좀 불편함이 없이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일조라든지 채광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7대의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세대당 1대 정도는 차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새 그런 주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주차에 문제도 많고 그런 자기 차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차 1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주차장도 이미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요의 그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룸 있죠, 1.5룸 있죠, 2룸 있죠, 3룸 있죠, 3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룸과 3룸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복층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최고급의 자재, 최고급의 인테리어, 구조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통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건물을 벗어나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입지역권 어떻습니까? 네, 입지역권은 우수한 교통과 주거 환경이 보장된 서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 3구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일컫는데요. 강남구보다 항상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구가 넘버원이었으면 서초구는 넘버투라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생활이 원래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직주 근접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활발하게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구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거기다 강남권도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서초동의 그런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일단 그런 방배역과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방배 재개발, 재건축, 대법원, 대검찰청 등 그런 서초 법무단지로도 또 이루어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남 업무단지도 2호선을 이용하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하다못해 버스,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노선 같은, 버스 노선 같은 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주거 수준 환경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면 학군이라고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서울고, 상문고, 신중초 이렇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이나 서초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관심을 깊게 가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군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녹취도 풍부하죠. 소리풀공원, 매봉재산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이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생활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 라이프 좋습니다. 어른들 일자리, 애들 학군, 우리 다 같이 산책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원, 이런 녹취 공간까지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입지 여건들을 자세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강남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굵직한 개발오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개발오제는 어떤 게 있어요? 네, 개발해지는 서초구가 진짜 지금 현재 많은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지자체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지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개발오제는 일단은 먼저 주변에 보시면 방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져 있고요. 이미 이주 수요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현재 그 전에 단계에 머문 사업도 있고 아직 진행이 초반 단계에 머문 사업도 있지만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면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강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서초구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교육 때문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아주 최요충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먼 지역보다는 서초에 있으면 서초 그 지역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주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배우 수요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초대로 주변에 개발 사업이, 계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주변에는 과거에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있었는데 그 앞에 상업지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층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을 중심으로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인근으로 해서 서초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삼성타운을 제외하고서라도 예를 들어 코오롱 부지라든지 롯데 7성 용지라든지 해서 지능 아파트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예전 구축 건물이죠. 구축 건물이 헐리고 새롭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면 일자리가 그만큼 더욱더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재우면 RNCD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에는 강남권의 일자리가 보통 주로 강남구에 몰려있다고 하면요. 이 RNCD 센터는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그런 개발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재우면에 R&D 센터를 확충을 하고 도시를 지원하는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중소에 그런 지금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관련 산업들을 좀 약간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나 연구진 같은 경우는 그런 양질의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호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가격은 강남구라고 하면 좀 많이 비싸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매가는 43억 원에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가겠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전세 보증금으로 그런 거를 약간 보완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36억 9천만 원이 임대가가 형성이 되고요. 따라서 실투자 6억 1천만 원이면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나의 건물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고요. 또한 나이가 먹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수익 같은 임대 수익이 많아지는 걸 원하시면 좀 더 보증금보다는 월세, 임대 차임을 좀 높이셔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30억 6천만 원으로 임대 보증금을 맞추고 그러면 매달마다 41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실투자금은 12억 4천만 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